12월에 정답 촬영 자식 당시 빅 하 них 액 하 생각이 흠 소금 이건 어제 삽먹기 한 장미입니다. 저번에 삽목했던건데 그동안은 흙을 잘 배합을 잘 못하고 그냥 마당에 있는 마사토를 섞었었는데 이번에는 질석하고 녹소토하고 일반 머니의 상토를 배합해서 쓰니까 지금 싹이 터서 굉장히 싱싱해 보입니다. 이것도 저번에 그 그냥 마사와 머니의 상태로 섞어서 했던건데 물을 잘 앉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덜 튼튼한 것 같아요. 한 달 전에 삽목한 수국에다가 장소가 없어서 장미를 며칠 전에 이렇게 사이사이 꽂아놨어요. 주문해서 배송된 수국입니다. 팝콘 수국 두가지 폐마리 그 다음에 겹떡갈 수국 그 다음 댄스 파티 두개 그리고 빨강 수국이요 여러가지 특이한 수국을 줌으로 했구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폴로엔젤인데 어쩜 이렇게 색깔을 이쁘게 키워놨는지 간단스럽습니다. 지금 역광이라서 그런데 지금 역광이라서 그런데 아 이쁘다 진짜 저번에 심은 것과 비교가 안되네 이 은청색 색깔 이게 하나에 7,000원이에요. 크기가 30cm라고 하더니 30cm는 덜 되는 것 같은데 정말 튼튼하네요 잘 키워서 내년에 꽃을 봐야되는데 저녁 8cm 탐레임